오늘은 독라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도 박사의 BTS를 이용해서 독라인 게임을 시작해서 초보의 10점 내는 것에 도전해보겠습니다. BTS의 지원을 내놓으면 테이블의 독라인을 표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크라인을 시작할 때 초구 위치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네모난 팔이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는 5점 이상 칠 수 없고요. 이렇게 넓은 네모 안에서는 2점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점을 친 후에는 2점째에는 네모 영역 안에 있는 공을 반드시 앞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넣든가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독라인을 처음 시도해봅니다. 과연 제가 10점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모니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초구 위치를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맞춰도 되고 원쿠션, 두쿠션, 세쿠션으로 맞춰도 됩니다. 4부처럼 2점 쳤습니다. 모니터 위치가 임자 2점 Will 그러나 그거 denote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조약할 점인이라고 합니다. 알바인데 거의 감독 수준이군요. 앞으로 곧 비디오에 살짝씩 나옵니다. 살짝 살짝 추천하실 겁니까? 네. 두 번째 2회에 도전하겠습니다. 생각해. 못 맞추는 것 같다.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두박사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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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공이 작으니까 숨겨버리네 2번째 시도하겠습니다 몇번만 시도하고 퇴근하겠습니다 3번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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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치는데 방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상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처럼 행동해주십시오 네 2점 쳤습니다 카운트 하십시오 네 카운트가 뭔지 알아서 몰라 아닙니까 뭡니까 몰라요 여기 안가는데 신청했네 3점 쳤습니다 4번째 시도 3번째 시도 4번째 시도 3점 쳤습니다 3점 쳤습니다 3점 쳤습니다 4번째 시도 앞으로 7개만 더 치면 아까 퇴근하느냐 4점 쳤습니다 4점 4점 여러분 맞아요 4점 4점 네 아빤가? 엄마가? 소량으로 물었어요 이거 다음 주시면 돼요 네 이거 마지막 오줌마 내가 이번에 제대로 물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한마디 탈라 어? 지금이 다섯... 그래? 이제 여섯 분쯤이야 지금이? 아 왜 이렇게 두껍게 맞는거야 말도 맞이하고 공기 좋아지고 네 1.5 2.3.4 1점 맞으신거에요? 네 19,000원 맞았는데 다시 명으로 시작해 명으로 시작할게 명으로 시작할게 아 아 흐흑 참 짜증나 지금 일곱번째 시도야 네 아 아빠 잘 좀 해 아빠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냐 네 2.5번째 시도니깐 아직 세금 어? 뭐야? 너 뭐 건드린거야? 드디어 비슷한 찬스를 한 번 잡을 것 같습니다 2점 쳤습니다 아빠 이거 몇번 칠이야? 지금 치면 3점 치는거야 알바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알바를 도와주면 다 해야 되냐 이게 놓치면은 문제인거야? 집중이 안되잖아 1점 쳤어 1점 쳤어 3점 쳤어 연속으로 몇번 칠지 연속으로 봅니다 4점 쳤어 4점 쳤어 오 맞았어 5점 쳤어 5점 쳤어 희망이 보인다 잘 치면 10점칠 수 있을까 빨리 오빠 4점 쳤어 5점 쳤어 5점 쳤어 2점 쳤어 5점 치는거 어? 아, 빨리 카우카츠가 다켜줘 야, 안 받았다 뭐... 그래 뻔히 인적도 못 맞춰 10번 연습을 치면 되는거야? 응 절반 잡아 볼게요 7점 쳤습니다 7점 쳤습니다 8점 쳤습니다 오, 2개만 더 치면 나 아 3개 아, 2개 2개 6개 7번째 7번째 뭐하는거야 10번째 10번째 성공해야지 어? 6번째 하면 어떻게해 네 5 다행이다 9점 쳤지? 네 이것만 치는 10점 치는 거거든 아빠 재밌게 여기서 한번 타락해야 되는 거야 자동이 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10점 쳤지? 가만있어봐 이제 끝난 게 아니야 그냥 더 칠 수 있거든 워크라인에서 10점을 쳤습니다 아 최강도 맞지다 7번째 도전만에 총 후에 10점을 쳤습니다 워크라인에서 아 진짜 여기서 여기서 키스 키스라고요 10점 쳤는데 정말 기쁘지 않아 오늘 저희 옷장 한번 마른 물을 쓰겠습니다 오늘 기쁨 아니 기쁨 이 옷을 입었고요 11점 쳤습니다 20점 쳤습니다 40분이 입었고요 한 마디 너무 추워 10점 쳤습니다 10점 쳤습니다 11점 쳤습니다 11점 쳤습니다 20점 쳤습니다 아, 이렇게 쳤어야 된다. 아, 보크라이 첫 번째 도전에 7번 시도만에 초구 10점, 2점. 대사 제대로 안 해보세요? 아니, 대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즉흥, 즉흥이었습니다. 와, 18분, 26초 만에 기다렸어요. 즐거운 밤 되시고요. 첫 번째, 보크라이 첫 번째 도, 첫 번째 날. 초보의 10점 내기 7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어, 니가 주인공이냐? 아, 부끄러워. 아빠보다 대사는 내가 더 잘 치는데? 아, 그래? 다음에도 필요해. 그래. 실례해서 50만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